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잊지 못하는 순간과 시간이 있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날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했던 날입니다. 제가 결혼한 나이와 날짜가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나이와 날짜가 결혼기념일이 똑같습니다. 그런 특별함도 있는데 사실 그날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게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첫 목회지부터 제가 결혼할 당시 목회지까지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객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를 갓난아기부터 초등학 유치원생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초등학생 기간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청소년 시기만 저를 본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 시기에만 저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저를 본 그 시기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결혼식 날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세상에 형주야 너 정말 형주 맞니? 어? 몰라보게 바뀌었다. 옛날에는 귀여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형주야 그대로구나 그대로야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제가 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 이 얼굴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같은 아픔과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전도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가 다 달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라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자라날 수 있고 성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회기를 마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질문을 해야 할 것이 내가 올 한해 어떤 일을 했나 어떤 많은 일을 했나 이것을 묻는 것보다 내가 올 한해 내 믿음이 성장했을까? 내가 나의 신앙이 자라났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장에 관한 한 인물을 꼽아본다면 저는 단연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죠? 베드로 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인물이라 여기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열두 명의 제자 중에 리더였죠.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베드로 하면 좌충우돌, 다혈질 그리고 생각보단 몸이 먼저 반응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그가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가보면 그가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을 때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만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게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아도 만나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쓸 정도로 그는 몸이 먼저 반응했고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 중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독특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제자들 다 바닷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여 나로야금 갚게 하소서 물 위를 걸었던 엄청난 경험을 했죠. 이게 요즘에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 가짜 경험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로 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일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성전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고백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결국에 부인하게 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 배반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또 역시는 역시인 게 이런 베드로인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엄청난 경험을 했다가 약간 좀 무리수를 두는 행동을 하고 뭔가 아슬아슬하고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베드로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참 놀라운 한 가지는 그가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죠. 제가 신혼초에 요한복음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다음 챕터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꼭 저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내 생명대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베드로처럼 나도 은혜를 입은 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서 그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괴로움을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아 그날 제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게 그렇지 요한복음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 알고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을 가면 그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몇 명이 회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3천 명이 회심합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별 감동도 없고 감이 없으시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 정말 수년간 묵묵히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고넬류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었던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겐 처음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공예원들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핍박하고 협박을 해도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느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하면서 부인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 좌충우돌이었고 다혈질이었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서 그랬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회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성장이 있었나 스스로 물었을 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베드로의 드라마틱한 변화와 성장이 진짜 세미날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베드로가 성장하고 자라난 이유는 체험과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가 뭘 했는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년 지나서 아 베드로가 이 옷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했던 것이구나 보여주고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를 다 읽어본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바울서신처럼 인기 있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공동서신 중에도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끝난 뉘에미아 공동체에서 했던 뉘에미아 성경 읽기 성경 1독을 이번에 신약 1독을 이번에 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성경이 베드로 후서였어요. 저는 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흔들리는 꽃처럼 자라났던 베드로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정말 반석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진리와 믿음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던지. 12월 시리즈 설교를 제 3주간 이어서 나갈 텐데 베드로 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반석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고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이것을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말을 좀 전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가 담담히 전합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베드로는 자신이 죽어도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잊는다 해도 그건 괜찮은데 그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현장에 그가 있었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광경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평생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황홀한 경험을 베드로도 살면서 아마 수없이 이 날에 대한 경험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19절 전반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본 것만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더 분명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변화산에서의 경험보다 더 명확한 진리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결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흔하고 그래서 너무 흔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는 성경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면서 오랜 기간 살면서 그가 평생에 깨닫고 또 결론을 내린 게 성경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는 눈으로 본 것 그가 간증거리 또 체험한 것 엄청난 기적 그것이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그 간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유언과 같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체험도 어떠한 기적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대단한 기적과 경험과 체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10편, 109편, 10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커플을 만났는데 이 커플이 참 특별한 것이 자매가 결혼할 신랑이 될 형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온 자매입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양육자와 연결이 돼서 10주 양육을 하면서 그 안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날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세상 부부들과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뭐가 다를까요? 물었더니 분명 똑같은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제 길을 의심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아... 아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기복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의 자매가 눈이 열린 거죠. 왜? 우리의 삶을 등불과 같이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베드로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그의 인생도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 인도하셨던 여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바닷가에서 배 배에 타서 고기 낚시를 하고 있던 날이죠. 그런데 그는 엄청나게 숙달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만서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밤 애꿎은 그 그물만 배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항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배도 아니고 베드로가 탔던 배에 탑니다. 그 배에 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나 배를 육지에서 떼어내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탄 배에 타셨는데 이 배를 바닷가로 끌고 가라.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배 위에서 예수님과 둘만 꼼짝없이 갇혀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 할 수 있었죠? 사실 베드로 입장에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는 베체랑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바다에 대해선 훨씬 더 잘하는 분이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했던 거죠? 5절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결국 그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등불로 인도하겠죠. 베드로가 또 바다위를 걸었다고 했는데 그 무리를 걸은 체험 역시 말씀에 기초했던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사 이 말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리를 걷도록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밤사경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물을 열심히 내렸는데 무엇 하나 올 한해를 지났는데 거두지 못한 게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모험과 같은 일이 그에게 용기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었죠. 그는 그거 이후로 완전히 영적으로 나락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죠. 어떻게 할 수 있나 분명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가 처음에 있었던 디베라 바닷가 물고기 잡는 대로 다시 가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도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갔던 그날도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에도 실패하고 본업인 어부의 일도 실패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죠? 말씀으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의 걸음마다 그의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있거나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죠. 이제 시간을 내서 진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내년 1월부터 말씀 묵상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 TMI일 수도 있는데 1, 2월은 무료 배포할 겁니다. 네 꼭 가져가세요. 3월부터는 돈 내고 사시고요. 말씀 묵상집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이 있죠. 유튜브나 온라인만 봐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은혜 곡관과 같은 말씀이 넘쳐나는데 내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저는 진단하기를 말씀을 읽기 싫어서 가 아니라 말씀이 실증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잘 읽혔는데 이제는 나하고 말씀이 상관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무엇 하나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없는 것 같고 새겨지지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무나 졸리기만 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베드로 계속 하는데 진짜 베드로 가서 눕고 싶은 심정인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럴까? 저 말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끈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너무 진부해서일까? 성경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실증을 느끼고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이유가 원인이 뭐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실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만 은혜를 못 받는다. 내가 삶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겨낼, 붙잡을 말씀이 한 구절 없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하다. 그거는 설교자가 일타 강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심령이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노리는 사단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등뿌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이고 계속 노리는 거예요.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아 말씀 말고 다른 거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 심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인생이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고 또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마치 비닐막처럼 가려져 있어서 말씀이 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죠. 그러다가 아예 성경책 덮게 만들고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게 만드는 당장은 그게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완전히 무방비 상태 되는 겁니다. 지금 아둘람기도에 진행 중에 있는데 1주차 때 오셨던 한창수 목사님 그분이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성경책 하나 지워주면서 이렇게 당부했다죠. 이 성경책 군대에 입대해서 미출쳐 가면서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답니다. 네 성경책이 깨끗하면 너의 영혼이 더러워질 거고 이 성경책이 더러워지면 너의 영혼이 깨끗해질 거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실증나게 하는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을까? 이것 역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의의 말씀이 마치 강력한 불방망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읽는 그 현장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이 붙들리는 그 자리에 수천수만의 천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마치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쓴 뜻밖의 회심이란 책이 있는데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대학 교수이자 그러다 보니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했고 어떤 그런 모임의 장을 맞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죄다 글 쓰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했던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마음에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자라나고 허한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출석만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진정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가 말씀 가운데 그의 삶의 경험과 그 불방망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력하게 충돌하죠. 그 충돌로 인해서 그의 심령을 평생 묻고 있었던 견고한 질이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랬구나. 동성애가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으로 인한 교만한 생각이었던 거구나.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거구나. 말씀 가운데 그의 심령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삶으로 거듭나게 되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느 설교자가 말씀을 잘 풀어내나 누가 말씀을 잘 쪼개나 그걸 궁금해하고 또 그런 설교자의 말씀을 찾아 듣고 싶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쪼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람 잡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죠. 사사로의 말씀을 풀지 말아라. 마치 오늘의 운세 보듯이 출근 전에 펼쳐서 나오는 한 구절 그게 오늘 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도장 찍듯이 말씀을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에 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오늘 하루 살아갈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등불이 되어 이 말씀이 내 삶을 또 인도하시겠구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고 여운학 장로님 말씀함수 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규장 출판사의 창립자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평생을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정말 감격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지나온 본인이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코카콜라 그 사회의 사장이 자신의 혈관 안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말을 했던 걸 인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 안달했던 시간이 수없이 많았지요. 이게 얼마나 실제인지 이분이 아침과 저녁으로 4km에서 8km 늘 산책을 하셨는데 그때 마음가운데 한 가지 바랬던 게 이 산책길 중에 아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뭐 대인 깊이가 아니라 그 산책하는 중에 말씀 하나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달콤한 교제 시간을 가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 흐름이 잠깐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 빼앗길 수 있기가 두려울 정도로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읽고 얼마나 제 마음가운데 도전이 되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실증이 벗어지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불신의 메시지를 듣죠. 듣기 싫어도 들려오죠. 절망의 말, 세상의 말 차마 내 마음가운데 주님이 듣지 못하실 들으시면 안 돼 너무나 더럽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있는 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강평해지고 낙심이 되고 상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반석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등불이신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2023년도의 마지막 회개 주일 권면드립니다. 정말 생명줄을 붙잡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목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듣고 대리 만족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가장 강력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나는 오직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였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는 저와 젊은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주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자랐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름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향한 실증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 날마다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 한 걸음을 걷다라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온전한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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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